사진 소희연 인스타그램 배우 소희연이 남편 임교진과 달달한 일상을 공개했다. 소희연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커플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소희연과 임교진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소희연과 임교진은 꼭 붙어 앉아 사랑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부럽다 사랑스러워요 행복하세요 이 와중에 언니 몸매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희연은 남편 임교진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산이몽 이 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